얘들아 안녕 태경의 삼촌이야 오늘은 우리가 열 번째 곡 소니 롤린스라는 색스포니스트가 쓴 곡이야 에어리진이라고 뜻은 나도 몰라 이게 나이지리아의 뭐 암튼 뭐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암튼 중요한 건 뭐 음악이니까 그래서 마일스 데이비스 버전이 되게 유명하더라고 처음 녹음했대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에서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오늘 들어 볼 거는 마일스 데이비스 버전이랑 웨스 몽고메리 기타리스트지 그 다음에 또 맨하탄 트랜스포 맨하탄 트랜스포 또 빌 에반스의 라이브 버전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한꺼번에 들어 볼 거야 그래서 멜로디를 한번 귀에 익혀 보자 근데 두 번째부터는 들으면 좀 편해질 거야 일단 마일스 데이비스의 에어리진 들어보자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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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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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깔끔하다. 깔끔하다. 역시 멋있어. 자 이번에는 우리가 빌 에반스 선생님의 라이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해보자. 라이브 버전인 67년에 한 거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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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